러블린아트 안녕 오랜만이에요 저희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저희와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 영상 진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준비를 한건데 꼭 오래오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은 저희가 와우 뮤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와우 노래 좋죠?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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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